제가 사실은 저희 편스토랑에서 최종 요리를 대결하는 모드가 있어요. 아빠 오랜만에 목소리냈어요.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어요, 아빠 목소리. 최종 요리를 대결하는 모드가 있어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쉬고 계시면 됩니다. 최종 메뉴입니까? 최종 메뉴 이제 요리하려고요. 아, 이제 최종 메뉴. 아, 이제 최종 요리? 재료. 재료. 어어? 쫄면이네요. 이 요리의 핵심인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진간장 OT. 네? 간장이요? 쫄면 하면 다 매콤한 소스를 많이 하시니까. 저는 접근한 간장으로 해봤어요. 완전 다르네요, 그러면. 전장 쫄면. 진간장 OT. 굴소스. 설탕 3T. 물. 마늘 참기름 1T. 완성된 소스를. 끓여요, 그거를? 살짝 끓여줘야지. 설탕이 잘 녹으면서. 끓여주고. 색깔 좋다. 맛있겠다. 한 스푼. 간장 소스. 아예 그냥 넣고 비비네요. 간장국수처럼. 간장국수처럼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이 잔태로 먹어도 그렇지? 이 잔태로 먹어도. 네. 이번에는. 뭐 있나 봐요? 이게 포인트예요. 이 요리의 가장 핵심. 핵심. 은달래입니다. 은달래는 뭐예요? 은달래. 은달래. 고춧가루. 식초. 설탕. 참기름. 은달래와 깻잎을 넣어서 이렇게. 야. 이거. 고기에다가. 한 군데 섞어. 야, 이러면이. 아, 이러면 달라지지. 아, 고기가 들어가요. 아, 이러면은. 맛있죠. 이거 진짜 맛있다. 하하. 참. 아, 이거 무조건. 이거 무조건 맛있다. 아, 이거는. 잠시만요. 어허. 자, 강력한 메뉴입니다. 나 이거 맛있게 했는데. 야, 이거 맛있게 했는데. 이거, 이거 괜찮다. 야하, 이거 어떡할 거야. 이 안에 또 우삼겹이 숨어있어요, 또. 아하, 나 살래. 나 이거 먹을래. 음식 왔습니다. 와. 와. 그래서 한국 파스타가 졸면이 된다. 와. 졸면이 здание, również. 이 놈이 좋은 맛이 있네요. 이분들이 졸면 맛을 보는 거예요? 아, 이제? 근데 이분들이 졸면사를 아나?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. 맛있게 드십시오. 아 달래가 신의 한수인데 단장 소스니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? 네 되게 새롭죠? 이런 맛은 처음이라 너무 맵지도 않고 약간 출깃출깃 그런 맛이에요 출깃출깃? 심심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봤더니 되게 풍부한 맛이에요 그 위에 토핑이 약간 다 필링 해줘가지고 신기하다 쫄면이 파스타면하고 좀 비슷하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식감이 아 근데 진짜 다 잘 드신다 얼마예요? 1인분? 네?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편스터로는 최종 요리인데 너무 맛있어 이거하고 우승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선 좀 들어주세요 너무 맛있다 이준아 좋다 김경원, 김희준 창피해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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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